속이 다 뻥 뚫리는 거야. 울어? 바라 두 배가 싫겠다. 내가 좀 심했네. 네 집 딸들이 저렇게 난리래? 네 집 딸들이 내? 그걸 왜 보여? 네가 또 이거 먹이고 얼마나 유색을 떨겠어? 돈 보려고 나는 대학도 내려쳐가면서 이랬어요. 장보기 도우미 알바. 누굴 좀 닮은 것 같아서? 그 여자가 가져간 게 틀림없는데. 그러다 영영 못 만나게 될까 봐 걱정돼요. 당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그 왜 잘 돌아왔어? 그 여자를 찾아야. 아빠랑 만날 수 있으니까. 만나서 받을 게 있어. 고맙습니다.